어...이거 살무사인가? 어우... 야 이 노려보는 거 봐라 와... 호랑지 떨면서 7.4 같기도 하고 배떼기가 까마면 7.4 거든? 가라 차에 밟히면 차에 밟히면 뒤진다 목단입니다 야 언제 이렇게 많이 폈냐 내 못 본 새 어유 이쁘기도 하지 꽃송이가 엄청 커요 목단이 자 보실래요? 저는 이 목단을 보면 요강이 생각이 납니다 목단 요강 언제 이렇게 폈어 나도 모르는 새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바람에 조심해라 으아... 불지마 와... 와... 엄청나네 대나무가 부러지는게 알아... 와... 엄청나네 저 대나무 속안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와... 야... 참 잘 분다 우와... 되게 폭신폭신 할 거 같아 하늘에서 떨어져도 긴 거 하나 잘라놨다가 말려서 낚싯때 써야 되겠다 아멘 으 으 으 으 으 이게 오죽입니다 오죽 까마귀 오죽 써서 까만 대나무 강릉에 오죽 헌 이렇게 오죽이 많이 있는데 오늘 바람 엄청 부네요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바람 소리가 되게 좋아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대나무예요 이건 일반 대나무 일반 대나무 대나무 북방 한계선이 강릉입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죠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은 강릉까지만 대나무가 된다 그 이상은 추워서 안 된다 라는 뜻인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그 책을 보면서 에이 뻥치시네 그랬습니다 바람이 엄청 붑니다 가끔 이 대나무 숲에 들어와서 바람소리 들으면 되게 좋아요 들릴려나 모르겠다 아까 뱀도 보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약 칠려고 그랬는데 약도 못 치고 이 대나무 숲에 항상 매해보면 말벌이 집을 지어요 여기다가 올해도 말벌 사냥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 좋다 다아...